안녕하세요 제이슨, 지금 패키징 장치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공정설비 도면을 함께 보시도록 하시지요.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프로세스 도면을 함께 보시도록 하시지요.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프로세스 도면을 함께 보시도록 하시지요. 파일 공유. 해당 설비가 맞나요? 알겠습니다. 이제 모니터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시지요. 오케이. 모니터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시지요. 알람 섹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시지요. 이미 알람 섹션을 확인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림은 이상 없네요. 포인팅하는 탭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이상 없어 보입니다. 출장 나가 있는 전문가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접속 요청하겠습니다. I will request access now. 서현석 과장님, 지금 해외 고객사 포장 설비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응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설비 하단 쪽을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설교에 가서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between the bottom of the facility to look at the bottom of the facility. ... ... 연결이 잘 연결되어 있나요? 예, 모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일 공유 그렇게 보이네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캡처한 선들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It looks like that. Wait. Please check that the lines that I have captured are connected well. You? 당신? Yes, it is tightly connected. 예,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위쪽을 확인해 주세요. Yes, then check the top. All right, no problem. 괜찮아, 문제 없어요. 불빛이 잘 들어오네요. 제가 포인팅하는 데를 한 번 더 봐주세요. The light is well lit. Please take a look at where I'm pointing. Okay. 괜찮아. 아, 그러면 이제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Then turn your head to the left. Yes. Yeah. 지금 선 하나가 연결이 안 되어 있네요. One line is not connected right now. Really? Which one are you talking about? It seems like they are all well connected. 정말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두 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선이 연결 안 되어 있어요. 제가 포인팅하는 선을 왼쪽으로 돌려 끼우시면 됩니다. No, the line is not connected. Just turn the line I'm pointing to to the left and insert it. Please hold on. Let me try it right away.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 장치는 마침내 매우 잘 작동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제든지 문제 발생 시 즉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전화를 드리면 다음 주문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연락 주세요. 네, 시연 끝났습니다. 버넥트 리모트가 첨단 제조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잘 보셨나요? 저희가 실제 고객사 현장에서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장소를 빌려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버넥트 리모트가 이제 앞으로 제조 현장에서 좀 더 빠른 비대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박수